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평 국어 총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쓴소리를 좀 할까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본 6평의 흐름, 이번 6평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럼 앞으로 9평까지 3개월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평소보다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 제법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때까지 국어를 가르치면서요. 수능날 평소에는 국어를 잘하던 학생이 수능날 국어 3등급, 4등급, 5등급 받아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친구들을 제법 봤어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선생님이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나중에 수능치고 이런 말 하는 것보다 6평 끝나고 이런 쓴소리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아,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선생님이 오바해서 몇 마디 쓴 소리를 좀 해볼게요. 평소보다 성적이 6평대 안 나왔다. 이건 샘 보기에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욕심이 불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욕심이 불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목표는 높아요. 난 무슨 대학교 가야 돼. 나 정도면 어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 목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공부는 그만큼 하지 못했어요. 이 괴리를 선생님은 건멋이라고 합니다. 건멋. 건멋은 거죠. 근데요. 6평이 다가와요. 점수는 이 정도로 받고 싶어요. 근데 내 공부량은 여기예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오히려 제대로 글을 읽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가 오면 고스란히 그 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6평의 그릇은 이랬어요. 물을 얼마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전 산문을 봤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현대 소설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인문 철학 제재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1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평소에는 잘 하던 학생이. 그래서 원래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수능엔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수능은 더 심해지겠죠. 6평도 이랬는데 수능은 괜찮아지겠냐고요. 6평보다 훨씬 더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에 따라서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요. 나 안 해. 아 수능은 나하고 안 만나. 나 안 해. 혹은 재수할래. 올해는 안 되나 봐요. 내년에 할래.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돼. 혹은 나는 안 해. 라는 태도는 비단 공부뿐 아니라 뭔가를 해도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든 태도일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이냐 생각해 보세요. 목표는 높은데 공부는 덜해. 그러면 두 번째 태도는 뭐예요? 목표를 낮추는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면 결국은 뭐니? 점수 맞춰서 쓰게 되겠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목표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뭐예요? 그래요.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래요. 라고 하는데요. 좋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목표를 그대로 두고 공부량을 높여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목표가 진짜 절실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되죠? 근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뭐 했어? 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뭔가 바뀔까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예 목표를 없애버리세요. 물론 목표가 절실하게 있는 학생이라면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목표가 너무나 절실하였다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이제 거의 거기에 맞춰 나올 거라고요. 이 학생들은 주로 목표가 절실하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혹은 목표가 너무 커서 이 목표 때문에 자기에게 부담을 너무나 많이 주는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목표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2, 5 학번 이거 싸그리 없애버리라고요. 선생님은 이때까지 가르치면서 그렇게 적어놓고 그 과에 가는 친구 못 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목표를 없애버리죠.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3개월을 일단 해보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한 번 3개월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면 9월달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헛된 혹은 겉못 같은 이것 좀 없애버리고 겸손하고 차분하게 그냥 공부만 한 번 해보기를 권합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한 십몇년 전 일이네요. 2007년 8년 그때 종합반 학원에서 담임생활을 했었어요. 3년 동안 두 번째 해 담임이었는데 수업시간에 간혹 얘기했던 건데요. 여러분들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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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학원은요. 수능 치기 며칠 전에 종강을 다 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반인반에 있던 정원 60명 중에 40명이 수능 치는 전날 밤 10시까지 그 학원에서 자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굳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올해 선생님 그럴 거예요. 종강시간에 수능 치기 전날 10시까지 공부하던 데서 자습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거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수능 치기 전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버티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6평 전날 여러분들은 뭐 했나요? 학교 마치고 뭘 했나요? 시험 친 날은 또 뭐 했나요? 차분히 앉아서 오늘 친시험지를 보고 복귀한 학생이 여기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 번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까? 되돌려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인드가 우선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행동들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랬는가 라는 걸 스스로 한 번 따져보시고 후평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알죠.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 그거 망쳤어. 수학도 망쳤어. 영어도 왜 이렇게 어려웠어. 어떻게 내가 최저를 맞추지? 그런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난 왜 수학 점수가 안 국어에 뭐가 문제였던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세요. 누가 이 수업을 듣는 게 좋겠다. 누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난 뭘 해야 될까를 판단하세요. 그런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고를 해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쓴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본 6평 이번 6평은 어땠는가.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게요. 이번 6평은 이랬지만 수능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올 수능의 힌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6평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평처럼 수능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9평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9평이 나오면 그때 몇몇 정보를 얻어서 또 약간 수정하면 되겠죠. 일단 6평이 수능이다. 6평이 수능의 나침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 수능의 특징 6평의 특징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인문철학 제재입니다.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비문학 지문들끼리의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6평은 보세요. 과두재 경영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이었죠. 그 다음 플라스틱 이 정도 수준이 이때까지의 수능 지문 수준 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인문철학 지문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지문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감동했어요. 야 평가원 답다. 오랜만에 정말로 평가원 답게 세련된 문제들이 출제하셨구나. 롤리스펙 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야 이렇게 나오면 등급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쨌든 비문학 제재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더라. 두 번째 EBS 반영 양상 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돼요. 누가 이번 6평에 EBS 많이 반영 됐죠. 그러니까 EBS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지 마시고 과연 이번 6평에서 EBS 얼마나 반영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누가 이런 말 했다고 합시다. 자 독서는 EBS 교재 굳이 안 봐도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 어떻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선생님 느낌은 EBS 교재는 독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 볼 필요가 없다 까지는 아닙니다. 화재에 대한 낯설음 방지 낯선 방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 적 있어 아 애여 개 이 정도 그 정도 의 도움은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처럼 EBS 교재를 마치 탐구 과목 교과서 공부하듯이 일일이 정리하고 해서 그렇게 달달 배우는 건 오히려 국어 점수를 망칠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공부하셔야 겠다라는 생각 독서는 말이에요. 독서는 문화학은 현대시 두 개 중에 한 개 맞죠? 정산행 그 다음 고전시가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대로 수필은 따로 나왔고 그 다음 현대소설 아버지의 땅도 주어진 제시문 그대로예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시문 그대로고요. 고전 산문은 제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부분 과연 이걸 연결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지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현대신화 고전시간은 공부를 열심히 해왔죠. 산문문학 중에서 현대소설 주어진 제시문 정도는 좀 정확하게 읽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전산문도 어차피 딴 부분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그 부분 읽는 것이 고전산문 독해의 연습이 될 것이므로 지문 읽어낸 연습용으로 읽어두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의 반영 양상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EBS는 무조건 달달려야 된다. EBS에 목매야 된다. 라고 하다간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문학 문제가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 그냥 쉽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연달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차분하게 읽지 못한 학생들 같으면 좀 문학이 어려웠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 화작 선생님이 화작을 제일 마지막에 풀었는데 시간에 쫓겨서 화작 푸니까요. 선생님 또 틀리겠더라. 이번 화작도 예전에 어려울 때 화작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에 쫓겨서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책을 얘기해봅시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문법 약간 지협적이었죠. 호칭어 지칭어 뭐 이런 것들 지칭 미지칭 부정칭 이런 것들 문법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내용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문제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앞으로 6평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EBS 공부는 하셔야겠죠. 복서는 한두 번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덜렁덜렁 읽지는 마시고 한두 번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9평은요. 수특까지가 시험범입니다. 그러니까 요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평 전까지 수특까지는 정리한다. 요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특이 수안보단 훨씬 더 공부할 양은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안을 다 하지 않으신 학생들은 빨리 하시고요. 수특 나오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2번 6평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독서는 한두 번 정확하게 읽으시고 문학은 고전소설은 연습용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수필이나 희곡 이런 것들은 배제하셔도 될 것 좋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다음에 현대시 고전 시간은 꼼꼼하게 공부하고 현대소설도 주어진 제시문을 좀 차분하게 읽어낸 연습을 하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의고사 여러분 물어봅시다. 6평 치기 전에 모의고사 좀 풀었죠. 한 두세 번 선생님 수업시간 두 번 풀었는데 모의고사를 과도하게 많이 푸는 게 여러분 성적 향상에 지금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6평 끝나고 어떤 학생들은 하루에 한 회씩 모의고사를 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전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2주일에 한 번 혹은 뭐 많으면 1주일에 한 번 그 다음 9평 앞두고 한 두세 번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모의고사를 국어공부의 메인으로 삼지는 마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모의고사만 드립다 푼다고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상승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출 지문 기출 지문 문학 독서 여러분 최근 기출까지를 보셨잖아요. 뭐 5년 길게는 7년 이렇게 보셨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최근에 나오는 문학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전의 문학 기출도 풀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문학 기출도 풀만하겠다. 그럼 이제 그건 기출이지만 여러분 단 낯선 지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1910년대에 나왔던 평가원 문학 지문 수능 지문 이런 지문들도 문학 연습하는 데 꽤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 것들 좀 공부하시고요. 기출과 낯선 지문을 반반의 비율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출만 공부하는 것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 수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낯선 지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리트 지문도 있고요. 교육청 지문도 여러분 안 본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문제의 진로 따지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선택과목 화작의 경우는 기출을 좀 풀어보세요. 이미 기출을 푸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답을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꼬는지 한 번 풀어보세요. 화작은 화작 선택자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해 보는 것 그래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작 선택자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꾸준하게 한 세트씩을 일주일에 두 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매 선택자들 언매 선택자들 이론은 어느 정도 다 공부는 하셨을 텐데 앞으로 9편까지는 엔제를 좀 풀어보세요. 엔제 엔제라고 해봤자 각종 사설 목욕사에 나왔던 엔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몇백제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지문형 문법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맞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개념이 안 서있는 문제 혹은 아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은 군데군데 돌아가셔서 원래 이론을 확인하시는 이런 식으로 엔제를 풀고 구멍난 걸 메우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9편까지 얘기해보면 참 공부할 게 많긴 하죠. 여러분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겠는데 그래도 국어는 이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풀이의 필요성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단 선택과목을 그 다음에 독서론을 이 묶음을 무조건 먼저 푸세요. 샘 같으면 이럴 겁니다. 선택과목이나 독서론을 먼저 푼다. 이 두 묶음 이 순서는 관계없어요. 먼저 푸세요. 특히 화작 선택자는 화작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무조건 먼저 푸세요. 그 다음에 자 요건 랜덤하게 갑시다. 어떻게 전제했다고 치고 6평이 수능이라고 수능이 6평처럼 나온다고 전제하고 독서 두 지문하고요. 문학을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떤 순서로 풀든지 요걸 두 번째 묶음으로 푸세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입문 철학 지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6평 같으면 입문 철학 지문 올해 6평처럼 수능이 나오면 수능에도 입문 철학 제재가 어렵게 나오겠죠. 복합 제재 이거. 이렇게 나올 텐데 요 지문을 남겨두세요. 왜 전략적이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번 요번 언매 1등급이 지금 85에서 86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요 입문 철학 제재가요. 문제가 6문제 나왔고 배점이 13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통째로 날려도 1등급 나와요. 근데 여기에 어휘 문제 한 문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 보면 어휘 문제 17번이었고 15번, 16번 문제의 난이도가 오답률이 높아요. 12, 13, 14번 문제는 정답률이 그래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 선생님이 추론해 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가 지문을 읽은 거야. 에이어에 대해서는 EBS 교재도 있었으니까 에이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 지문의 A문단만 딱 읽으면 12, 13, 14 지문은 풀어낼 수 있어요. 12, 13, 14번은 15, 16번 어렵습니다. 지문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5, 16번은 만약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두 문제 날려도 95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다. 난 진짜 국어 100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푸는데 적어도 한 60에서 65분 정도를 쓰고 여기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투트랙으로 하자고요. 그런데 나는 한 3등급이다. 혹은 2등급이 목표다. 1등급 초반까지도 심지어 그러면 여기에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틀리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써서 여기에서 틀리지 않고 여기에서 한 75분 정도를 써도요. 여기 5분에서 2, 3문제 풀 수 있다니까요. 5분을 통해서 2, 3문제 종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앞에 걸 한두 개 틀렸다 하더라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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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국어도 수학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다. 만약에 지문당 난이도가 고르다면 이런 전략은 쓸모없는 전략일 수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9평까지는.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출제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수능이 이렇게 출제된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의 경우가 출제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략이요. 이 전략. 밑에 있는 이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거 만점은 목표가 아니다. 그걸 한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 정도 받으면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70분 이상을 오롯이 쓰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 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9평 가면 또 9평에 가서 9평 나온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전략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1분이면 되고요. 이 문제는 3분이 걸려요. 그런데 똑같이 이 점이에요. 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빨리 풀어두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전략이 앞으로 올해 수능에서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좀 해두는 것이 어떠냐라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풀이는 리셋 국어에서 하겠습니다. 교재 필요 없는 수업이라 여러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리셋 국어에서 할 거고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6평이 수능이 아니기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번에 저는 시험 잘 나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더 좋은 점수 100점은 아니겠네. 6평이 100점 받은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점은 98점 받았다면 그래 이건 수능이 아니기에 천만 다행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한 5달 남은 거거든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는 태도로 그렇게 나머지 시간들을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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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